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소스에 찍어서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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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면에는 뱅뱅뱅 뱅뱅 뱅뱅뱅 뱅 뱅뱅 뱅뱅 리 올라오고 뱅 뱅뱅 뱅뱅 튀길 바람 뱅뱅 많이 먹었다고 해요 이번엔 스파게티가 엄청 많아요 저는 스파게티와 스파게티가 엄청 많아요 이번엔 스파게티가 더 많아요 스파게티가 더 잘 안먹어요 스파게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베리맛 바삭바삭 브러쉬 마요네즈 뱅뱅뱅 뱅뱅뱅 뱅뱅 뱅뱅 너무 맛있어 찹쌀떡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달콤한 맛 청양고추 치즈볼 마카롱 치즈베리맛 바삭바삭 바삭바삭 당황하고 쫄깃해지는 맛이에요 쫄깃하고 쫄깃한 맛인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베리맛 뼈는 안에서 먹어야지 정말 맛있어요 뼈는 안에서 먹어요 뼈는 안에서 먹어야지 뼈는 안에서 먹어야지 뼈는 안에서 먹어야지 쭈가말라 고추 고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